7.10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폐지되면서 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폐지되면서 임대사업자분들이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너무하다, 억울하다 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대책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될, 억울함을 토로하게 될 임대사업자를 살펴보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년 단기임대 또는 단기 민간임대를 등록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했던 임대사업자. 두 번째는 8년 준공공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70%나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했던 임대사업자. 마지막 세 번째는 8년 준공공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등록했던 임대사업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표에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말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세 번째는 뒤통수뿐만 아니라 앞통수, 옆통수까지 맞는 꼴이라서 제가 별표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 세 가지 경우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 바로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담겨진 역시 세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먼저 7월 11일 이후에 4년 단기 임대 그리고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혹시 매입 임대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민간임대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설임대는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고 매입임대는 집을 사거나 또는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매입임대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폐지가 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존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관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된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만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 대책 내용의 핵심 요점은 사실 이번 대책 내용의 어디를 보더라도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소급해서 폐지하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대책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소급해서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모든 걸 다 알고 계산하고 발표한 건지 아니면 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미처 이런 부분까지 계산하지 못하고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든 걸 다 알고서 발표한 거라면 정말 누군지 모르지만 머리를 잘 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잘 쓴 것인지 실제로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소급해서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경우 각각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년 단기 임대 또는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를 한다면 그리고 거주주택의 실거주 2년을 충족한다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런데 앞선 대책의 내용처럼 이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4년이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등록말서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4년 끝나고 나서 말서가 돼버리면 5년 임대할 수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신 분들, 거주주택 팔아서 비과세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4년 만에 자동으로 말서가 돼버리면 5년 못 채우잖아요. 이분들은 다시 양도세를 다 내야 됩니다. 물론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5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4년 단기 임대는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소급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8년 준공공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해서 장기 보유 70%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입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이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요건 만약에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 요건을 갖췄다면 10년 이상 임대한 다음에 이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앞선 대책 내용처럼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한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10년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8년 임대는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혜택은 받을 수 있겠지만 70%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건 역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소급해서 70% 장투공은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양도세 100% 세액 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을 신규 취득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8년 준공공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하고 언제까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로는 이 혜택이 종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임대주택이 2018년도 9월 13일 이전 취득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거기에다가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갖췄다면 이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다음에 팔게 되면 임대 기간분에 대해서 양도세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앞선 대책 내용처럼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등록 말서가 되면 그렇죠. 이 역시도 10년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세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역시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양도세 100% 세액감면 혜택은 주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8년 준공공임대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등록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주택이 멸실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되는 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이 멸실하게 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자동으로 폐업이 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기간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주택이 허물고 공사 끝나서 새 아파트가 되면 다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되고요. 왜? 주택이 멸실할 때 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자동 폐업이 됐으니까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준공 후에 6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기간은 유지가 되니까 철거 전에 임대했던 기간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세제 혜택은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거라 다시 0부터 시작해서 8년 임대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거죠.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이 조금 작다면 제가 영상 올리고 나면 항상 제 블로그에 자료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자료 보시고 또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선 대책 내용에서 앞으로 아파트의 경우에 8년 장기 매입 임대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폐지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돼서 양도 차액이 많아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나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 혜택 보시고 등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아파트라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양도세나 종부세를 더 많이 걷어갈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급해서 혜택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대책 내용에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급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등록 말소 시점 이후는 혜택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경우는 등록 말소 시점 그 이후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폐지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폐지로 논란이 될 세 가지 경우 알아봤는데요. 너무 임대사업자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원칙의 문제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여러 개 구입하면서 집값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그 방향은 맞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방법이 잘못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믿음을 더 갖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등록 말소를 고민하시는 임대사업자라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러한 논란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과태료 없이 등록 말소하는 그 기한의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 말소하든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천천히 판단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